안녕하세요 정윤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할 제품은 바로 카멜레온 마카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그릴 도안을 그려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카멜레온 마카는 이렇게 5개의 묶음으로 세트로도 팔고요 이런 식으로 세트로 팔고 있고요 보통 이런 마카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일러스트 그런 거 할 때 많이 쓰시는 거 같아요 이게 다른 마카와는 다르게 블렌딩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마카 심이 두 개가 있고요 이렇게 심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여기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블렌딩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촉과 촉을 맞대면요 이 블렌딩 하는 게 아래로 내려오면서 그라데이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그라데이션이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건 제가 그리다가 중간중간에 어떻게 쓰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제품은 이거 말고도 다섯 가지 세트로 여러 개 나와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는 하나 둘 셋 넷 여기 네 개 바깥에 더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여기 있으니까 한 열 개 정도 있나봐요 열 개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큰 거 이거는 몇 가지지? 쌤 우리 큰 게 몇 가지죠? 어 20색 이게 20색상인데요 20색상은 원래 컬러가 순서대로 예쁘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쓰다가 귀찮아서 정리를 또 안 하다 보니까 여러 개 있던 게 섞이고 해가지고 지금 컬러가 똑같은 것도 있고 이런데 원래는 웬만한 컬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예쁘게 돼 있어요 다음번에 새 거 다시 보여달라고 할게요 근데 이건 지금 색이 많이 섞였네요 암튼 이거 있는데 이거 다섯 가지 쓰시는 분들 만약에 좋으면 그 제품이 좋으면 이렇게 큰 거 색상 더 많은 걸로 사용해 보셔도 좋을 거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은 다 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감도 익히셔야 되고 또 이게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것도 많고 의심 가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섯 가지 개수로 묶음으로 돼 있는 거 이런 거 사가지고 사용해 보셔도 좋을 거 같아요 자 그러면 도안을 한번 채색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옆에다가 치워주고 아 이 마카를 정말 오랜만에 제가 또 써보네요 오랜만이라고 하면 거의 한 달? 한 달은 안되나? 암튼 좀 오래된 느낌이에요 오늘 도안 좀 빡센 걸 가져왔어요 이거를 자료로 쓰겠대요 그라데이션 마카를 어떻게 쓰는가 그럼 이거 예시용 있죠 이런 걸로 쓴다고 해서 예쁘게 잘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원래 생각 없이 왔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 도안을 뜨게 됐어요 그리고 막 예쁘고 막 사람들이 혹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빡세게 도안을 떴는데 예쁘게 나올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렇게 빡세게 안 해봤어 하지만 오늘 열심히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연필로 스케치를 떴고요 이제 뭐 채색하기 전에 이런 흑연 같은 거 묻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지우개 가지고 살짝 지워 줄게요 너무 빡빡 지우시면 안 돼요 내 스케치가 보일 정도는 남겨 주셔야죠 아 지워지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지워 주면요 이렇게 제가 눕혀서 지우개질을 하고 있거든요 세워서 빡빡 막 뭔데기는 게 아니고 눕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연필로 좀 진하게 뜨신 분들은 도안이 다 없어지지 않고 살아 있을 거예요 아 어디있지? 빗자루가? 빗자루가 없네요 손으로 털어야겠네요 이렇게 해 주시고요 자 그럼.. 어우 지저분해 좀 산만한 거 같죠? 배고파서 그런 거 할 거예요 배고프면 제가 좀 정신을 못 차려요 원래 이런 거 터는 거 그거 뭐지? 빗자루 있는 거 아시죠? 원래 그런 걸로 털면 한 마리 샥샥 되는데 다 없어서 지금 걸레로 이렇게 쓸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채색을 들어갈게요 먼저 꽃 한번 해볼까요? 꽃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약간 그라데이션이 이제 끝에가 조금 밝아요 끝에가 밝고 아래로 갈수록 안쪽으로 갈수록 좀 진한 꽃인 거 같거든요? 그거를 핑크 핑크 계열도 많네요 되게 색깔이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이 색깔이 내가 찾는 그 색이 맞나 먼저 시위 어 이런 핑크네요 이런 핑크인데 여기다 그라데이션을 하면 이렇게 놔주셔야 돼요 이렇게 블렌딩 시켜주는 부분이 위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거꾸로 하면 여기 있는 잉크가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블렌딩 하는 부분이 색깔이 염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꼭 주의해 주셔야 돼요 아 이거 블렌딩 다 썼나 보다 누가 이렇게 썼어 이거는 안 되고 쌤 우리 그 뭐지 꽃 컬러 핑크 그거 예쁜 거 있었잖아요 전에 그거 없어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이건 약간 레드 게 있는 핑크예요 근데 아까 블렌딩 액체를 다 써가지고 이걸로 지금 하고 있어요 한 3초 이상 있어야 돼요 5초? 3초? 이렇게 있다가 어 된다 된다 이제 연하면서 점점 점점 이렇게 진해지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저만 보이나요 더 진하게도 나와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거다 요거 요거지 요거 약간 안 됐었어 하지만 요거지 얘는 블렌딩 액 용액이 있네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 쓰시는 분들은 조금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약간 그거 컬러링북 있죠 그걸로도 세트를 이거 파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좀 연습을 해 보다가 자기 거 그림 이렇게 그리셔도 좋을 거 같고 뭐 자기 도안에다가 연습을 해도 되고 근데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이거 처음에 쓰기엔 조금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연습 꼭 해 보시고 사용을 하세요 어 지금 쌤이 제가 좋아하는 색들을 가져왔어요 이거 이 핑크핑크 얘가 핑크랑 약간 보라색 계열 쪽 애들이 있는데 다섯 가지도 나왔어요 이것도 컬러가 근데 저는 이걸로 한번 채색을 해 보고 싶었어요 이건 좀 새 거 느낌이 나네요 뜯기가 힘든 거 보니까 어 테이프로 막아놨어요 새 거 맞아요 기분 좋아요 벌써 이거 새 거 뜯을 때가 제일 기분 좋은 거 아시죠 역시 나는 화구에 욕심이 은근 많았어 아 뜯어져요 뜯어져 됐다 됐다 자 자 자 어 모르고 이거 불러 트였어 짜잔 나왔습니다 드디어 어떤 핑크를 써볼까요 전 얘 얘 형광 한번 써볼까요 아 얘도 테이프로 돼 있네 이런 짠 김민진님 두근두근 김민진도 저와 한마음이시군요 저도 두근두근 됩니다 저희 컬러 너무 궁금해요 한 번도 안 써봤어 근데 뭐 했지 그동안 여기 예시는 나와 있어요 근데 예시랑 혹시 다를 수도 있으니까 난 의심이 많으니까 이거 한번 써보는 거죠 어 수달님 이름이 수달이세요? 아 빨리 그려보시라고요? 닥달하시네요 어 핑크 좀 환한 핑크 이거 써볼래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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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거 오오오 쨍해 쨍해 일단 컬러는 합격 그라데이션 볼래요 누드핑크요 수달님? 기다려보세요 나중에 쓸게요 색들 너무 예뻐요 김민진님 어 감사합니다 지금 블렌딩 이거 위에가 올라가 있고 컬러가 아래로 가게 이거 잊지 마세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나중에 막 거꾸로 해놓고서 아 이거 염색됐다고 환불해달라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안 받아줘요 그런 거 약속했어요 자 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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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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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중간에 약간 블렌딩 된 색깔 너무 예뻐요 진짜 뭐야 이거 완전 치져 나 이거 가질래요 어 너무 예쁜데 어 진짜 너무 예뻐요 어 소름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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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가질래요 안돼 안돼 물어보고 가져야지 자 그러면 한번 칠색 들어갈게요 어 다중인격 같아 자 다시 블렌딩 저는 먼저 한 개만 칠해볼게요 그러고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칠하는지 같이 고민해보죠 저도 이런 거 처음이니까 어떻게 빨리 칠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칠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칠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봅시다 자 갑니다 여기서부터 갑니다 오 나옵니다 나와요 나와 오 오 예쁜 거 같아요 색깔 이지님 색 예쁘다 진짜 예뻐요 가까이서 이거 한번 보셔야 돼요 아 진짜 예쁘다 예뻐요 그리고 중간에 만약에 내가 블렌딩이 잘 안됐어 그러면 그게 있어요 블렌딩 마카라고 이거 하얀색이 또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중간 이거 문질문질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좀 뚝 끊겨보이는 부분 있죠 그런 데가 좀 더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돼요 처음 써보시는 분들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아요 얘로 해결할 수 있어 이럴지러워 지금 밝아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자 그럼 계속 채색을 한번 해보죠 일단 저는 진하게 들어갈 명암 줄 부분을 얘로 다 칠해볼게요 어느 부분을 진하게 할 건지 대충 얜가? 어 그래 채다 맞나? 잠시만요 스케치 어 얘다 여기 진하게 갈 거예요 이번 작품 기대되시네요 아 기대되세요? 아 나 기대 그렇게 하는 거 무서운데? 무서워요 하지 마세요 미리 말해줄게요 망할 수도 있어요 망하면 버리는 거고 잘되면 화박 내 페이지에 예시로 떠 있을 겁니다 이거를 한 다음에 그냥 두는 게 아니고 제가 마지막에 검정 펜 가지고 테두리 딸 거예요 우리 팝아트 하듯이 그래서 뭐 약간 번지거나 삐져나간 부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 그 외국에서 온 팬이거든요 유럽 쪽 영국인가 영국이요 영국 맞대요 영국에서 온 팬인데 그래서 유러피언들이 이거를 미리 썼어요 그래서 예시동영상을 많이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보고 공부를 조금 공부라기보다는 그냥 봤어요 봤는데 이렇게 이렇게 자기가 좀 진하게 해주고 싶은 부분을 미리 어 타투 도안 예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 타투 도안 할 때 하면 괜찮겠다 어 맞아 맞아 그러겠네 그래가지고 아무튼 어디까지 까먹었어요 아 맞아 맞아 나 이거 얘기하려고 했어 많이 올리셨는데 자기들이 그라데이션 하기 전에 이렇게 진한 부분 내가 제일 그냥 원색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이렇게 채색을 해놓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거 블렌딩 마카 섞어가지고 혼합해가지고 이렇게 블렌딩 시켜주더라고요 그라데이션을 그거 예쁘더라고요 저도 그거 따라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 동영상 보고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런 해외 유튜브에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배속? 왜요? 너무 느려요 나요? 느리.. 느림.. 이게 생방송이 어쩔 수 없어요 예쁘게 하려가지고 저도 이거 조심스럽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완성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 의문이에요 처음이라서 무서워요 그래서 되게 조심조심 바르고 있어요 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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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us 특이한 것 색을 너무 느려서 그러는 거예요? 왜 자꾸 두 배속 세 배속 이거 뭔데 보리 너는 이거 이렇게 되어있나봐요 해볼게요 선생님 손 이쁘시대요 아 아리가또 아리가또 감사합니다 꽃은 무슨 꽃이에요? 되게 이쁘다 이거요? 모르겠어요 찾았는데 나왔어요 저는 저렇게 꽃잎이 여러 장 있는 꽃으로 좋아해요 아 맞아 저도 작약 아세요 쌤? 난 진짜 남자친구한테 나중에 그거 달라고 할거야 있으면 너무 예쁜거에요 진짜 친구들이 받은 거 인스타에 올리더라구요 너무 예쁘다 찾았어요? 너무 예쁘죠? 쌤도 다음 목표는 그거 수국도 예쁜데 수국 예쁘죠 목소리 예쁘다고요 저요? 오마이갓 감사 감사 왜 그래 오늘 왜 칭찬 릴레이야 또 무서운데 뭔가 나한테 바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빨리 그리라고 빨리 그리라고 소름 요즘 이제 점점 추워지는 거 같지 않아요? 맞아요 저 어저께 에버랜드 갔거든요? 근데 저녁에 쌀쌀하더라구요 용인이 춥대요 근데 어 맞아 맞아 추워요 그러니까 추워했어요 뭐 어디야? 민석촌 민석촌이요? 뭐에요 거기서? 아 거기 진짜 재밌었어요 그래요? 민석촌 캐릭터도 있는 거 아시죠? 몰라요 안 가보셨어요 한번도 진짜 막 그 캐릭터들 있어야지 나중에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한국인석촌 쳐보시면 나오는데 조선시대의 콘셉트로 알바생들이 캐릭터 역할을 해요 장사꾼도 있고 어 잠시만요 색이랑 도안이 예쁘니까 빨리 완성돼 보고 싶다고요? 아 그러니까 빨리 그리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다들 재촉해 그러니까 오늘 왜 그러지? 빨리 그려줘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저거 혹시 카멜레온 마카인가요? 색상이 되게 선명하고 예쁘네요 근데 카멜레온 마카 맞아요 근데 제가 쓰고 있는 색상 이것들은 다섯 개 묶음짜리 다섯 개 묶음짜리로 나온 건데 약간 핑크핑크하고 보라보라한 애들 걔네들이 있어요 그거 아마 이름이 있을까요? 플로럴 세트였나? 플로럴 세트래요 예뻐요 여기 세트야 예쁜듯 아 예쁘니까 빨리 보고 싶은 거라고요? 알았어요 뭐 좋은 뜻이니까 뭐 화 풀렸어요 난 왜 이렇게 재촉하나 했지 리시안샤스라는 꽃도 예쁘대요 그게 뭐예요? 리시안샤스 리시안샤스 오 진짜 예쁘다 이거 보세요 오 예뻐 예쁘다 남자친구 태그 해야겠다 이게 그렇게 예쁘더라 남자친구 뭔지 갑자기 아 이거 선물 받으면 좋잖아요 좋죠 당연히 리시안이 꼭 선물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사는 거 뭔가 철양해 ㅋㅋ 어디지 남친한테 사달라고 해요 비싼 꽃 부캐로도 많이 쓰더라구요 아 부캐로도 남자친구 남자친구부터 일단은 주세요 내려주세요 그럼 되죠 저 받을게요 그러면 말이 쉽지 정말 말이 쉽지 정말 꽃 받는 게 쉽지 않아요 꽃 받는 게 쉽지 않대 진짜 인생삼여서 꽃 한 번 받아본 아 진짜요? 엄마한테 아 뭐야 아니 옛날 남자친구한테 한 번 받았다 엄마 졸업식 때 졸업식 때 맞아요 그거예요 기념일 때 난 기념일도 잘 안 챙겨갖고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었네요 난 기념일도 꼭 챙기는 거예요 진짜요? 선생님 진짜 여자다 왜요? 저는 그게 귀찮아가지고 그걸 못해요 잘 제가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막 일일이 새고 우리 오늘 며칠이게 아 진짜? 그랬는데 이제는 지금 좀 됐으면 며칠 됐을 텐데 하고 확인해보면 좀 있음 기념일이고 그런 감이 올 때가 있죠 김현재님 웃기세요 제가 제가 졸업식 날 꽃 한 번 받아본 게 그렇게 웃기세요 이게요 그라데이션 마카 처음에는요 좀 진짜 짜증이 나요 이게 계속 블렌딩 해야되고 귀찮거든요 근데 하다보면 재밌어 나도 모르게 이제 꼼수가 생겨가지고 재밌어져 김현재님 졸업식 맞으셨음 맞습니다 졸업식 아 그림 잘 그린다고요? 감사합니다 왼손에 뭐냐고요? 이거 늦게 들어오신 분 또 나왔어 이거 또 설명해 드려야 돼 이게 블렌딩 해주는 거 이 하얀 게 이 하얀 게 블렌딩 해주는 거여서 이걸 그냥 쓰면 원색이 나오는데 이 블렌딩을 위에 가게 하고 얘 색깔을 아래로 가게 해가지고 이렇게 맞물려 주면요 이 블렌딩 시켜주는 액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얘가 그라데이션 할 수 있게 만들어져요 설명이 되셨나요? 모르겠네요 되셨을지 그래서 왼손에는 저는 그냥 빨리 하려고 왼손에 이거 들고 오른손으로 막 슝슝 그리거든요 그런데도 뭐 느려 보이면 어쩔 수 없지 뚜껑 왜 자꾸 뺐다 꼈다 해요? 그라데이션 시킬려고요 그라데이션을 시킨다고요 그라데이션을 시킨다고요 왜 자꾸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자꾸 원래 있었던 분들 제발 설명 좀 해주세요 댓글로 알려줘야겠다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댓글 좀 알려주세요 오 핵 신기하다 핵 신기하다 요즘 그런 말이 예쁘네요 핵 신기하다 나도 써먹어야지 나중에 원래 있었던 분들도 몰랐다고 한다 김현지님 그러시면 안되죠 같이 계속 있었잖아요 저희와 이렇게 하고 좀 부족한 부분은 얘로 보충을 하고 밝아져라 얘 하얀색 블렌딩 시켜주는 거 위에다가 이거 하면요 밝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실수를 해서 좀 그라데이션 밝게 했었어야 되는데 실수했다 그럼 얘로 이렇게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돼요 신기하다 다른 마카에도 그런 거 있어요? 다른 마카에도 없죠 얘만 있죠 얘는 그라데이션 마카자니까 좀 밝게 했었어야 됐어요 아 김현지님 물감밖에 안 써보셨구나 이렇게 이렇게 나는 마카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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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아서 당장으로 조금 뺄다 그랬다는데 세상이 좋아졌다 신기하네요 근데 색감이 살짝 변하는 거 같네요 네 이거를 이거 일부러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제가 원래 끝에를 조금 밝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실수해서 못 해가지고 그냥 마카다 보니까 다시 밝은 데를 찾아주는 거예요 얘로 어떤 분이 블렌딩해서 쓰니까 일반 마카로 색칠할 때보다 더 예쁜 거 같다고 하시는데 네 맞는 거 아니에요? 어 다른 마카들은 그라데이션 하려면 만약에 빨간색이어도 여러 가지 빨간색을 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로는 안 되잖아요 그쵸 좀 더 경제적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 같아요 그쵸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냥 많이 안 들고 다녀도 되니까 좋은 거 같아요 저는 제일 아쉬운 게 그림 그리고 싶어도 재료가 막 무거워가지고 귀찮아서 안 들고 다니고 이럴 때 많거든요 근데 얘 같은 거는 몇 개만 챙겨오면 되니까 다른 뭐 색 그라데이션 필요 뭐래 너 한국말 왜 이렇게 못해 아니 아무튼 그렇게 재료를 많이 안 가지고 다녀도 되니까 좋은 거 같아요 뭐 얘는 일단 이 정도 하고 초록색깔 또 그거 해볼게요 마카솔이 사각사각 좋다 잉크가 색별로 쌓여서 쓸 때마다 색이 변하는가요? 아니요 이게 다시 설명 한번 해드립니다 마지막이에요 자 이게 블렌딩 시켜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하얀 부분이 그리고 여기 펜촉이 색깔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초록색이죠 그럼 초록색이 붓이 하나 끝에가 삐죽한 거 이거 하나랑 그리고 여기 약간 좀 뭉툭한 거 싸인펜 같은 느낌의 그 촉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러지만 여기에는 블렌딩을 시켜주는 거라고 이게 액이 색깔이 있는 부분이랑 맞대어지면요 아래로 이 블렌딩 용액이 내려오면서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시켜줄 수 있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실험적으로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색깔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얀 부분 블렌딩 그거 시켜주는 용액이에요 자 이게 위에 가고 이게 아래로 가게 해요 맞물려줍니다 자 마주 보고 있는 거 보이세요? 보이시죠? 아 잉크 리필이 되는군요? 이 리필이 된답니다 자 자 내려오신 거 보이세요? 보이세요? 여기 조금 이렇게 허해진 거 보여요? 끝에가? 자 지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라데이션이 되게 보이시나요? 지금 이게 원래 색깔 지금 이 정도가 원래 색깔인데 블렌딩 용액 쓰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게 카라 카 카 카멜레온 마카 카멜레온 마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 하던 걸로 넘어가서 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세계 잠깐 나갔다 들어오니까 다시 설명하고 계시는 네 지금 한 설명 세 번 한 거 같아요 지금 우리 방송 한 지 얼마 된 거 같지 않은데 카라멜 말고요 카멜레온 카라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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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요 카라멜 나중에 제품 못 찾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전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브든리오 잡기라 하필두 fy 지금 제가 이거 채색하고 있는 거 한 개 마카 가지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부분 보이시죠 다양한 톤을 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카라멜 아니고 카멜레온 마카의 장점이죠 근데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저 꽃 부분 있잖아요 그거 같아요 그 자수로 넣은 거 같아요 아 자수로 넣은 거 카라멜 먹고 싶다요 양슬기님 혹시 다이어트 하고 계신가요 원래 다이어트 할수록 그런 거 먹고 싶은 거 많아지는데 어떤 분이 마카가 워터그러쉬 같은 느낌이랑 새로우시대요 아 맞아요 약간 진짜 그래요 제가 전번에 그렇게도 했었어요 막 수채화 느낌을 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했는데 수채화 느낌을 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열심히 했었어요 그때도 반응 괜찮은데 막 와 금손이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신기하다 이랬는데 사셨는진 모르겠네 제품을 신기하다고만 하시고 말이야 아 왜 그러세요 쌤 아 왜 그러세요 쌤 자 이렇게 지금 꽃 한 부분 됐어요 지금 이거는 밑에 깔아놓은 거고 저 이따 라인 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른 핑크를 써볼까 한번 어떻게 나오나 옆에 있는 다른 꽃들도 핑크로 할 건데 핑크 계열로 할 거예요 근데 얘 새가 워낙 색깔이 조금 들어간 애가 가지고 물총색을 할 거거든요 얘 핑크 핑크 컬러 내가 아까 말한 그 예쁘다는 컬러 걔가 얘예요 핑크 핑크 보라보라 하네 여기서 또 컬러를 골라볼게요 어떤 색을 할지 이번에 연핑크 한번 가볼까요 연핑크가 두 가지 컬러 느낌이 있는데 얘는 약간 웜톤에 가까운 거 얘는 약간 쿨톤에 가까운 거 같아요 그림 그려주시는 방송인데 배고파진다 아 네 그거 인정 배고플 수 있어 왜냐면 나도 배고프니까 그게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먹을 거 얘기를 항상 방송 때마다 하는 거 같아요 톤 다운된 마카 있어요 톤 다운된 마카 여기 녹색도 여기 종류별로 톤 다운 이렇게 돼 있어요 색깔은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얘 말고도 이런 식으로 이런 컬러들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다 못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쉽네요 색은 진짜 다양하죠 네 진짜 색 다양해요 어 얘도 핑크 예쁘다 오 예뻐 예뻐 최햄 최 몇인가요? 최햄 최 몇인가요? 이건 무슨 소리죠? 나 그거 무슨 뜻인지 알아 그게 뭐예요? 최대 햄버거 몇 개까지 드시나요? 장난하십니까? 장난하십니까? 최햄 몇 누구야? 김현웅 님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뒤지시겠습니까? 진짜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김현웅 님은 아시는 분이죠? 아시는 분이니까 저런 말 하겠죠 지금 실험했어요 지금 실험했어요 이 핑크 예쁠 것 같아서 얘를 한번 써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부분에 먼저 진한 톤 넣어주고 이거 진짜 예쁘다 치엄저격 이렇게 필요한 부분 이렇게 필요한 부분 넣어주고 어우 얘 진짜 예쁜데 얘 진짜 예뻐요 쌤 김현웅 님 무슨 색이에요? 이름 뭐예요? 얘 PK4 이름이 PK4 PK4 어 얘 예쁘다 예뻐요 페북 업데이트됐나요? 뭔가 변한 것 같은데? 그거 잘 모르겠네요 뭐가 업데이트됐어요? 페북 업데이트됐네요 김현웅 님 전 몰라요 지금 블렌딩 시켜주고 있어요 이게 한 3초 이상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여가지고 제가 손을 막 치우고 있으면 그냥 아 제 블렌딩 시켜주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예쁘다 어 이거 색깔 진짜 너무 예쁘다 보여 드려야겠다 내가 놀고 있지 않다는 거를 내가 놀고 있지 않다는 거를 아 저 색깔 너무 예쁘다 그쵸 치져 치져 저거 무슨 펜이에요? 명암표현 한 색깔로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카멜레온 마카라고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댓글로 네 설명해 드린다고 합니다 전 지금 한 다섯 번째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리필이 되는 마카인가요 쌤? 근데 이거 블렌딩 잉크 다 떨어지면 네 리필 할 수 있어요 블렌딩 그거만요? 네네네 블렌딩 부분 리필 가능하대요 그리고 낯색으로도 구매 가능하대요 낯색 구매 된대요 완전 좋은 것 같아요 낯색 구매 마카 칠하다가 또 칠하면 얼룩덜룩해지지 않나요? 얼룩덜룩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모든 마카 다 그러지 않나? 대박이에요 왜요? 마카도 리필이 돼요 어 마카도 리필이 된대요 대박이네요 잉크도 리필이 되고 블렌딩 잉크도 리필이 되는 거네 다 리필이 된대요 한 번 사면 오래 쓰겠구나 한 번 사면 오래 쓸 것 같대요 김영훈님 오 신박하네요 전 색연필이나 연필로만 그려봐서 이런 거 재료 그냥 도전해보세요 재미는 있어요 어떤 분이 색깔 피글랫색 같아요 레알 피글랫 진짜 인정 예뻐요 아이템이 이 색깔을 다 받을 수 있나? 잘 모르겠네요 실제로 봤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진짜 피글랫색 맞아요 예뻐요 이걸로 피글랫 그리면 예쁘겠다 인정 그리필이 띄이 1개 2개 3개 2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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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3개 지금 꽃 한개도 대충 색깔을 칠했구요 이제 얘, 얘도 그냥 같은 핑크로 가겠습니다 얘 같은 색 맞나? 어떤가요? PK2네 아 얘 PK자였고 얘는 PK2 그리고 핑크 톤 다운됐어요 근데 얘 완전 분위기 있는 톤 다운 요즘 가을에 딱 어울리는 색깔 오 예쁜데? 마음에 들어요 얘도 치죠? 시현이 그 와중에 목소리 존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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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감사해요 묘사도 해주시나요? 이거는 묘사 막 그렇게 빨빨라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뭐 색연필 이런 거 마카로 묘사하는 것보다는 보통 우리 그렇게 빡세게 묘사 올릴 땐 색연필 보통 많이 쓰죠 색연필이나 펜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오늘은 그런 재료 안 쓰고 그라데이션 마카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런 심각한 묘사는 안 보여 드릴 것 같네요 나중에 라인까지 딱 따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네 라인, 라인 그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그걸 꼭 봐야겠네 맞아 그 전까지 나가시면 안 돼요 울 거예요 어떤 분이 김현욱 님이? 네 김형욱 님께서 네 스케치 대상으로 적절하게 잘 선정하셨고 스케치도 완벽하고 색칠까지 완벽하네요 오 완전 대박 저 무슨 시상식 상탄 느낌이에요 극찬인데요 완전 너무 극찬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울겠습니다 집에 가세요 울 거 아 ㅋㅋ 얘도 톤 다운된 녹색이에요 GR 그린 원 그린 애플 이래요 얘도 예뻐요 아 나는 다 예쁜 것 같아 이렇게 선택 장애가 있어요 살짝 제가 예쁩니다 예뻐 그렇게 해가 떨어졌다 한다 벌써 아 저거를 비밀의 화환 칠하고 싶다 비밀의 화환 재밌죠 이런 거 칠하면 디자인북 쪽은 대부분 여성분이 많으신가봐요 어 여성분이 많은... 근데 남성분도 꽤 많을걸요 남성도 많아요 그 마카로 색칠하면 반대쪽에 자국이 났나요? 확인해 볼게요 네 남습니다 남아요 근데 마카는 다 어차피 남지 않아요? 어 마카는 다 남아요 솔직히 이거는 빼봐 어쩔 수 없어 우리 탓이 아니에요 이 제품 탓도 아니고요 마카가 원래 남아요 와 뒷면이 더 예쁜듯한? 뒷면이 더 예뻐요? 여기가? 약간 수채화같은 느낌이에요 뒷면 오 진짜 뒷면 이쁘다 뒷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새를 이제 들어가 볼까요? 새 물총새 가져왔거든요 얘 먼저 주황색으로 배딱지 배딱지라고 하나요? 배딱이라고 하나요? 배라고 하나요 그냥? 칠해 볼게요 먼저 칼라 테스트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 컬러도 좀 다양하게 있네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거 오렌지 4 그리고 오렌지 3 그리고 오렌지 4도 있어요 아 오렌지 4 나 아까 말했구나 아 이건 레드구나 아무튼 있어요 레드도 좀 쓸까? 얘도 있고요 그리고 브라운 2 이것도 있어요 약간 얘네 개어 같이 쓰면 될 것 같아요 실험 한번 해 볼게요 컬러 어떤지 어떤 분이 아까 칠할 때 안 번지게 할 수는 없냐고 안 번지게요? 어떤 거? 어떤 식으로? 저 잘 모르겠어요 저 잘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그건 제가 답할 수 없는 질문인 것 같아요 제 한계가 여기서 드러나네요 즐기고 싶지 않았는데 아 이렇군요 제가 쓸 거는 약간 얘 오렌지 오렌지 4는 약간 그거 갈색깔 약간 좀 브라운 느낌 많이 나고요 오렌지 3이 약간 좀 쨍한 옐로우가 나오는 거 같아요 네 탠저린이래요 탠저린 그리고 레드 계열은 너무 레드 계열 지금 이어가지고 얘는 빼고 브라운 계열이랑 같이 써 볼게요 근데 브라운 계열도 브라운 그거 5가 있어요 5 얘 좀 이렇게 진하게 나오네요 얘도 같이 써 볼게요 오렌지 3으로 먼저 아니야 오렌지 4가 오렌지 4가 쨍하니깐 얘 썰래요 오렌지 4가 쨍하니깐 얘 썰래요 펜촉에 딴 색 묻나요? 안 묻는데 쌤 카멜리오 마카나 한 개당 6천 원대인가요? 네 그렇대요 낱개로 6천 원대래요 근데 이렇게 한 개로 사는 것보다 세트로 사는 게 더 저렴한 거 같아요 세트로 사는 게 더 저렴하다네요 김현재님 너무 뭔가 귀여우심 헐 비싸다? 근데 마카 원래 다 그 정도 가격 하지 않나요? 아닌가? 다른 마켓에 비해서는 지금 엄청 싸게 판매하고 있을 거예요? 다른 마켓에 비해서는 싸게 판매하고 있대요 지금 40% 할인 이벤트 하고 있어요 지금 40% 할인 이벤트 하고 있네요 이 기회를 잡으세요 그럼 될거죠 쌤은 마카 위주로 시범이신가요? 저번에 고양이 파워트 쌤은 쌤 작품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저의 작품이었습니다 기억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 입시 배경 때만 써보셨구나 근데 그거 말고도 많이 써요 요즘 타투 도원도 다 이런 걸로 하지 않나? 여섯 번째 설명이요? 이제 그만 설명은 이제 그만 불 reconstruction 불쌍하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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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이 꽃봉오리색 취저라고 아 꽃봉오리색 예쁘죠 저도 취저 당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뻐요 정말로 누르면 바뀌는 게 아니고요 설명 도와주세요 누군가 누군가 도와주세요 저 설명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떤 원리요? 어떤 원리로 그라데이션 되냐면요 이 블렌딩 용액이 있잖아요 블렌딩 용액이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수채화 물 많이 탈수록 연해지죠 지금 이게 그 과정인 거예요 이 액이 내려오면서 잉크 여기로 스며들어요 칼라 있는 부분에 그러면 물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색이 연하게 나와요 문제 이제 이해되셨나요? nii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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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총새가 약간 브라운 컬러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아직 하기 전이라.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상처 안 받았어요. 근데 이게 도안이 좀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색이... 아니 색이 된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완성 못하면 완성작용은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과정을 구경하세요. 구경하시러 오셨으니까. 구경만 하고 가세요. 그라데이션 마카이기 전에 그냥 마카이기 때문에 뭐 그라데이션이 필요 없는 부분은 이렇게 그냥 마카 쓰듯이 써주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뭔가 예측력적에서 성공하기 힘든 것 같아요. 팩폭! 팩트폭력 나왔죠? 저 그 단어 알고 있습니다. 저 그 단어 알고 있습니다. 저 그 단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세요? 궁금하네요 갑자기. 뭐 하시는지. 지금 밖에 더울까요? 안 더울 것 같아요. 오늘 왠지 날씨 너무 안 좋아서 어제는 진짜 좋은데 바람도 신선하길 불고 나와. 응. 이제 가을이 오고 있어요. 어 되게 근데 쌀쌀할 것 같던데 오늘도? 저 오늘 아침에 좀 추웠거든요. 저도. 아침에 너무 추워서. 어우 뭘까요? 왜 자꾸 제 핸드폰이 자꾸 울리네요. 뭐야 누구야? 아 요즘 컴퓨터로 그리는 게 관심이 생기셨어요. 신수지님. 응 마카 채색 되게 잘하시는데 채색도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들겠죠? 저도 마카 채색은 입시 때도 안 해봤어요. 하면 늘어요. 저도 느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하다보니까 뭐 좀 그냥 뭐 그냥 하는 거지 뭐. 늘어요. 그리고 이거 그라니는 아까 좋은 게 펜촉이 두 개라서 한 개는 약간 부펜처럼 돼 있어서 얇게 선을 빼올 수도 있어요. 밖에 어둑어둑해요 산책하고 오세요 금요일 월 다 비와요. 아 저는 비오는 날이 싫더라고요. 너무 그거지 않아요? 너무 막 우울해지는 것 같아. 근데 구경하는 건 좋아 바깥을. 비오는 날은 조용히 집에 있는 게 최고예요. 아 진짜. 그 빗소리 들으면서. 맞아 맞아 인정. 엄마 김치전 해주고. 아 김치전. 비오는 날 저희 아래층에서 그렇게 김치전을 해 드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하세요 냄새 때문에.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월요일날 학교 가세요? 아 저도 월요일날 학교 가요. 뉴뉴. 월요일날 학교 가는 빨간 날인데? 월요일날. 아 진짜 빨간 날이지? 나 노는 날이지?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학교 갈뻔했어요. 놀랐어. 이번엔 얘는 약간 블루 계열 쪽. 청록 계열. 그리고 바이올렛 계열이 있네요. 저는 물청소에 이제 블루 부분. 블루 컬러 부분 색칠할 거기 때문에. 예. 한번 컬러 테스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어 되게 하늘하늘한 색이에요. 하늘하늘색. 이거 한번 해볼까요? 막걸리 동동주? 아 김형우 님 고3 이시구나. 하영 님 기대? 막걸리 동동주 김민지 님 술 꽤나 좋아하시나봐요. 막걸리 동동주. 어 예뻐요 예뻐. 어 예뻐 예뻐. 치저. 치저 당했습니다. 치저 당했습니다. 어 이거 예쁜데? 달라고 해야겠다. 누가 막걸리 동동주 얘기했어요? 아 갑자기 너무 먹고 싶어요. 하하하하. 김치전에다가. 하하하하. 김민지 님이 막걸리에 동동주 말씀하셨어요. 하하하하. 미쳤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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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맛있어가지고. 어떻게 먹게 되는데 맛있는 거 같애. illa 김치. 흐하. 제ision 다이어트 할때 술도 국무했네. 하하하하. 몰라요 저도 망했어요. 끝났어. 하하하하. 왜요. 끝났어. 저번주 얘기 다이어트 한다고. 하하하하. 저번주 얘기했지만 끝난 거 같애. 지금부터라도 아 지금부터라도 네 어 쌤 폰 꺼져줘 사람들 댓글이 못 보고 있어요 제가 핸드폰 좀 주보시겠어요? 와이파이 잡아드릴게요 여기요 지금 제가 투톤으로 색을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 먼저 칼라 진한 거 그대로 써주고 있고요 아 배고파요 갑자기 먹을 거 계속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랑 배고파 죽겠네 어떡하지 저 다이어트 중이에요 사실 말씀 드렸었죠 예전에 먹는 거 참기가 너무 힘들어 세상에 맛있는 게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 얘도 파란색 예쁘다 아 얘도 파란색 예쁘다 아 얘도 너무 큰 거 같아 너무 큰 거 같아 너무 큰 거 같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연쌤 시연이 호에 마카 갖고싶다 질러야하나 생각해보고 결정하세요 팔아야된대 나는 생각해보고 결정하세요 그냥 생각해보고 구매하세요 현실적 조언 무슨 얘기 하는데요? 충동구매 하고싶다고 그러셔가지고 생각해보고 사라고 또 새것 뜯고 있어요 지금 블루 6번 색이 필요한데 처음에 쓰던게 블렌딩 액을 다 해가지고 다시 새것을 꺼내고 있습니다 오늘 새것 여러개 뜯네요 제가 완성하시면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하하하하 완성해야만 먹을 수 있나요? 그냥 녹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녹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녹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거는 60% 할인하고 있어요 아 제가 처음에 이거 깠던거 방금 깠던거 60% 할인하고 있대요 할인할 때 사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부담되니까 또 학생분들 이고 그러면 아 역시 새거니까 펜촉이 달라 넘나 좋은것 그 브러쉬 팁이 네 좀 쓰다가 보면 네 처음에 딱딱한데 말랑말랑하시거든요 네 사이펜 같은데 말고 브러쉬 팁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아 교체 가능하죠 네 교체도 가능하고 정상적인 과정이래요 아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펜촉이요 새거라서 딱딱해요 딱딱하다보면 단단하다고 하죠 단단한데 쓰다보면 얘가 말랑말랑해진대요 근데 그게 불량이 아니고요 원래 자연스러운 과정이래요 그래서 브러쉬같은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게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그렇게 말랑말랑해지는건데 뭐 불편하신 분들은 갈 수 있는 펜촉도 거기 안에 들어있나봐요 그걸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말랑말랑한게 싫으신 분들은 말랑말랑한게 싫으신 분들은 오늘 완성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시간 그렇게 안됐어요? 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 완성할 생각 없었는데 아이씨 완성할 생각 없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돼가고 있나봐요 사실 여기 스케치를 제가 더 하려다가 방송할 시간이 돼가지고 막 후다닥 그냥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 오늘 어차피 완성 못하니까 다음에 여기 부분 스케치해서 따로 올려야겠다 했는데 내가 오늘 이걸 완성할 수 있으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아 미술사들 트럼프 카드 한번 쓰고 다시 새거 사요 질이 좋아서 마술사 아 마술사들 아 왜 저게 마술사들 왜 나왔지 김현재님 아 속마음 제 속마음은요 배가 고프다는 생각분 그냥 배가 고픕니다 저 근데 좀 약간 배 속에 기생충이 들어간 것 같아요 약 먹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기생충도 다 있잖아요 아니 근데 진지하게 뒤돌면 배가 고파 막 먹고 나서 배가 막 터질 것 같았거든요 근데 뒤돌면 또 배가 고파 가짜 식욕 그거 아니에요? 가짜 식욕? 네 가짜 식욕이 저를 너무 잘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짜 식욕인지 가짜 식욕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이렇게 막 먹었는데도 배가 또 고프잖아요 뒤돌면 물을 한컵 마셔버려요 아 그러면 된대요? 네 그럴 때 괜찮아지면은 가짜 식욕인 거고 응 와 그래도 막 속 쓰리고 배가 고프고 꼬리고 소리가 나고 그럼 진짜 모르겠네 아 진짜요? 어 뭐야 우와 꽃 예쁘다 정수환님 그라데이션 어떻게 하냐고요? 또 질문 나왔어 아니아니야 내가 지금 그거 안 해드릴게요 어 네 감사합니다 쌤 보셨죠 지금 방금 그라데이션 한 거? 자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블렌딩 용액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서 여기 이렇게 보셨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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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한번만이라도 써보고 싶다 이거 그거래요 낱개로 판대요 낱개 한번 사용해보세요 일러스트 할 때 유용할 것 같아요 어떤거요? 그 카멜레온마카가 어디에 유용할 것 같아요 일러스트 일러스트 아 일러스트 맞아 맞아 일러스트 하시는 분들 써보시는 거 추천 패션 일러스트도 그렇고 그리고 재미있어요 신기하네요 그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난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일러스트 하시는 분들보다 근데 뭐 자유 괜찮은 사람은 없네 일반 주산 일원에 쓰면 나 태어난 것 같아요 이렇게ead을 하시는 분들도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용해 보니 다 해봅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 더 나을 좀 andere 할 거예요 제가 해봅시다 그래도 그 사람은 아니면 너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뒷면 한번 보여주세요 아 뒷면 잠시만요 여기까지만 하고 보여드릴게요 채색하시는 거 보니까 일반 마카들처럼 번짐은 덜한 듯해 보여요 일반 마카가 그렇게 번짐이 심한가요? 마카로 원래 저를 그림을 잘 안그려서 다른 거 써보면 종이에 닿자마자 퍼져요 아 진짜? 아 구만 샐린은 또 마카로 그림 많이 그려보셨어요? 많이는 아닌데 조금 그렸었어요 아 진짜? 입시때 마카로 많이 그려요? 그게 빨리 그려져요? 근데 저는 제가 입시할 때 마카로 그리면 약간 그림이 너무 가벼워 보여서 아 올리는 걸로? 신한 마카가 심하게 본 지는 보세요 반지로 맞으면 아프겠다고요? 김연재님? 김연재님은 그런 것만 보이시나봐요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들 입시 때 왜? 추억이 새록새록. 우왕 근데 손이 안 떨리세요? 뭐 어떤 때요? 어떤 때 제가 수준증을 보여야 정상이죠? 입시 때가 좋았었지? 근데 재밌었죠? 욕도 제일 많이 먹을 때고 입시 때만 먹본 거 있잖아요. 한숲 도시락이나 스키머. 어 맞아 맞아. 오 가끔 생각나요. 맞아 맞아. 아 한 번에 찍찍? 그게 이렇게 천천히 겁먹으면서 하면요. 그게 손이 떨리는 거고요. 그렇게 안 하고 자신 있게 선을 쫙쫙 그으면요. 안 그거예요. 어? 네 안 떨려요 그러면. 그게 자신 있게 하는 선 같은 거는 티가 나요. 부들부들 하면서 막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는 선이랑 자신 있게 한 번에 찍찍 끈 선은 티가 확실히 나요. 그쵸? 시간 줄이고 잠실 때 저녁 때 빵 들고 와서 먹으면서 그림 그리고 이제 앉을 때도 없이 계속 그림만 슥삭슥삭. 맞아. 그때 무슨 기계였지. 그림 그리는 기계. 그림 머신이었죠. 하루에 두 장씩 그렸는데. 어 하루에 두 장씩 막 그리고. 그때는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든 거 같고 막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을까 이랬는데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왓치킴마요 어디서 입시하셨나요? 어디서 입시하셨나요 쌤? 홍대요. 홍대에서 하셨대요. 한도 도시락집 아직도 있으려나? ㅋ 그때 그 주인 아주머니는 아직 있으시려나? 그때 그 주인 아주머니는 아직 있으시려나? ㅋ ㅋ ㅋ ㅋ ㅋ 이 안에 안 나오는 데. ㅋ 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치킨마요우 먹고싶다. 먹고싶어요. 저 오늘 집가는 길에 참치김밥 사서 비빔밥 끓여서 같이 먹을게요. 아 지금 계획 저한테 말씀해주시나봐요. 저 계획이에요. 아 좀 웃겨. 맛있게 드세요. 아 웃겨. 여러분들의 저녁계획은 어떠신가요? 궁금하네요. 궁금해. 가끔 그런 생각해요. 길거리 가면 세상사람들 다 날씬하잖아요. 그렇죠. 여자들 다 이쁘고 다 날씬하고. 그러고 보면은 집에서 저녁 먹거나 할 때 나만 웃는거 아니야? 지금 나만 돼지해도 이렇게 웃는건가? 그런 걱정을 왜 해요? 좀 심한데? 그런 걱정을 왜 해요. 불안해서. 입시미술그린섬클릭창조CNC고 또 뭐있었죠? 닷있었죠 닷. 닷있고. 또 뭐냐. 디자인스타? 디자인스타. 오늘도 옛날에 원래 있잖아. 오늘? 오늘 미술학원도 있었어요. 또 뭐있지? 엄청 많았는데 홍리 앞에 진짜. 많아서 너무 많아서 모르겠네. 진짜 딱 점심시간에 미술학원이 다 똑같잖아요. 점심저녁시간이. 딱 할 때. 진짜 그 동네에 있는 미술학원이 사람들이 다 앞치마 입고 나오고. 맞아 앞치마. 어디 미술학원인지 티 세이내고 다니는거. 그 앞치마 입고 홍문관 들어가서 재료사고. 맞아. 거기 홍대생들은 대체 우리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진짜 궁금했어요. 진짜 싫었을 것 같아 나는. 맞아 맞아. 제가 얼마전에 홍대에 갔는데. 뭐 잠깐 살게 있어가지고. 화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화방이. 제가 입시때 자주 가던 화방이었거든요. 근데 그 주인 아저씨께서. 또 이제 그 고3 학생 되었듯이. 되게 친근하게 말씀하시면서. 해주시는거에요. 응대를 해주시는거에요. 진짜 순간 고3으로 돌아오기면서. 정말요? 원래 아시던 분이에요? 그냥 예전에 제가 자주 갔던 데니까. 얼굴을 좀 그래도 아시나? 모르시는거 같지만. 저도 막 고등학교 때 자주 가던 닭꼬치집 이런데. 거기서 아저씨가 워낙 친근하게 해주셔가지고. 아 이제 대학생 되어서 가도 나를 기억해주시겠지. 모르는 사람처럼 처음부터 다시. 친해지려고 말에 걸리시는데. 모르는 척 저도 해드렸어요. 저는 여기 풍문녀고 나왔거든요. 아 풍문녀고. 근데 거기에 라땡이라고. 그 라면집이 있어요. 약간 기완집, 환옥집을 개조해서 만든 분식집인데. 우와 짱이다. 진짜 거기가 인기가 진짜 많거든요. 괜찮다. 너무 맛있어서. 고등학교 때 점심 안 먹고. 막 거기 가서 밥 먹고 그랬었는데. 얼마 전에 남자친구랑. 봤어요. 근데 그때 그 아줌마가 계시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겠지 했는데. 엄청 반갑게 인사하면서. 왔어! 말하는 거예요. 알아보세요? 말했더니. 알아보지 이러면서. 얼굴 어디 좀 했나? 이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정말 아시는 걸까? 진짜 웃겨. 나는 가끔 진짜. 그렇게 막 아시는 척 하시는 분들이. 나를 정말 기억하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맞아 맞아. 왜 그분들도 보는 얼굴이 많을 테고. 우리는 그분 한 분만 기억하지만. 그분은 여러 사람을 기억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확실히. 우리도 기억해서 하는 것보다는. 미안하니까. 몰라보면. 하는 거일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앞치마에 물감이 많이 묻어있어요. 짜세래요. 쌩키셨네요. 그렇지 앞치마에 물감이 많이 묻어있으면. 아 제 글씨 열심히 그리다 보다. 이 생각하고 그랬는데. 아 웃겨. 저는 친구들이랑. 그렇게 앞치마에. 별명을 쓰고 다녔어요. 내 이름은 뭐다. 막 이런 거. 친구 창피하라고. 흐음. 근데 홍대는 워낙. 미술학원들이. 입시미술 그런 거. 디자인 쪽 말고도. 막. 도예 만화 이런 것도 많아가지고. 되게 신기했는데. 포트폴리오. 아 포트폴리오 막 이런 것도 있고. 왜 그렇게 홍대 앞에 몰려줄까? 홍대라는 건가? 홍대가 원래 그 대학이. 1순위였잖아요. 그런 거 미대 쪽으로는. 거의. 저희 이모가 홍대 미대 나오셨거든요. 우와. 큰 이모가. 근데 홍대 이모가. 황갑이 넘었을 거예요 아마. 아 진짜요? 우리 엄마가 황갑이니까. 한 살 차이면 거의 나이가 되게 많으세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그때 당시에도 미술학원 그런 게 있었대요. 아 진짜요? 네. 실기시험 보려고 막. 우리 이모가. 부산에 살았는데 할머니가. 서울로 맨날 미술 레슨 보내고. 아 진짜? 그때도 그런 게 있었나봐요. 미술 레슨.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입시열 같은 거. 진짜. 입시미술이 없으면 그 뭘로 시험을 볼까요? 그러게요. 인성? 포트폴리오도 맞아. 포트폴리오도 본다 해도 학원이 생기겠죠? 그쵸. 포트폴리오 학원이 생기겠지. 저 옛날에 학교에서 실기시험 감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냥. 뭐지? 그런 대회 있죠? 실기 대회. 네. 근데 야외에서 유아 부분이었거든요.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학생이 되게 수상한 거예요 막. 수상해요? 뭐가요? 수상했어요 행동이. 수상했어요 행동이. 어떤 어른 아저씨가 옆에 와서 막. 서있고. 그래서. 야외에서 그리는 거예요. 캠퍼스 안에서 그림을 그린 거니까. 지정된 장소에서 그린 거니까. 여기 접촉하시면 안 된다고. 그 남자분 계속 돌려보냈어요. 근데 그러고 이따 갑자기 어느 사람은 그 남자가 없더라고요. 뭐야. 알고 보니까. 그림을 바꿔치기해서 낸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그쵸. 어떻게 하면 그림을 바꿔치기해서 낼 생각을 할까요? 유하였는데. 유하가 바싹 다 말라있는 걸 낸 거야. 어머. 유하는 원래 말은 데 한 달 정도 걸리잖아요. 그쵸. 그 처음에 제가 봤던 구도랑 하이의 생판 다른 구도고. 계속 저를 막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뒷글금 보면서.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그 아까 그 남자분이랑 바꾸는 거예요. 그림을. 어떻게 그러지? 너무 신기한데? 그쵸. 아니 어떻게 그런 대학을 가려고. 실기 그거 상 받으면 뭐 가산점 있잖아요. 어. 네. 그거 받으려고 그렇게까지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렇게 절실했던 사람일까요? 그분이? 그랬으면 나였으면 더 열심히 그렸을 거 같아. 나도. 그게 자기 실력이 아닌데 가면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느낌이? 난 누구 나 여긴 어디.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도 나빴거든. 그러니까. 쓰레기네. 바로 교수님한테 일렀지. 인성이. 인성이. 그게 아이들 교육이 좋을까요? 저는 항상. 교육과. 교육과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아이들한테 좋은 걸까? 막 이런 거 생각하게 돼요. 정말. 홍대 입시 미술학원 강사 날 때는 홍대 본원서 일하고 싶었는데 지금 학원도 사람들 너무 많아서 정신없을 듯 해요. 그런 거 같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근데 아직도 사람들이 홍대 그림 그리로 많이 올리나요? 그거 잘 모르겠네. 요즘 트렌드를 잘 모를래. 미술학원이요? 강남 아닌가? 강남으로 가요? 강남에도 미술학원이 그렇게 많아요? 네. 저 대치동에 있는 미술학원이에요. 진짜요? 거기 앞에 미술학원이 엄청 많아요. 무슨 명문 여대 있죠? 거기 전문학원 막 이렇게. 아 진짜? 네. 와 박스가. 아 벌써 거의 다 칠하셨네요. 그래요? 다 되어 보여요? 꺼들고 있던 사이에 날개가 생겼어요. 날개 하나. 아 색깔 너무 예쁘다. 그 화면으로 잘 담겨야 되는데 이게. 이걸 보시는 분들은 화방샷에 대해서 궁금한 게 없을까? 뭐해요? 어떤 점에서? 그냥 뭐 어떻게 일하는지 이런 거. 나 왠지 궁금할 것 같아요. 막 그런 스타일란다나 이런 유명한 쇼핑몰 있잖아요. 그런데 근무 환경이나 배속은 어떻게 하고. 물건은 어떻게 하고. 이걸 좀 궁금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이런 게 천직이네. 아 그래요? 천직이네. 그런 게 또 궁금하고. 그건 좀 모르겠다. 나는 그런 게 궁금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화방넷은 가끔 궁금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요? 그냥 어디서 이렇게 작가를 섭외하고. 어떻게 해서 뭐.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어디서 수익을 내면. 물론 제품을 파는 거겠지만. 그런 거예요. 이것저것. 저 어렸을 때 꿈이 말했나요? 뭐야? 문방구 사장이었다. 왜 문방구 사장이야. 초등학교 때 꿈이. 조금 그런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꿈이 엄마가 뭐. 분식집 사장이었으면 좋겠다. 아 그런 건 있죠. 살짝. 엄마가 문방구 사장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그런 건. 분식집 사장은 뭐야. 그런 애도 있었어요. 분식집 사장 웃기네요. 저 어렸을 때 꿈이 문방구 사장이었거든요. 약간 여기 들어왔을 때 꿈을 잃은 것만 같았어요. 아 진짜요? 재료도 되게 많고. 다 볼 수 있고. 아 여기. 그래서 그런 질문이 있네요. 오 대충. 홍대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이거 하고서. 거기서 이러면 재료도 주나요? 이런 얘기가 있네요. 재료? 줄 때도 있어요. 네. 줄 때도 있어요. 저도 가끔 받아요. 가끔. 항상 주진 않으시더라고요. 가끔 받아요. 지금까지 두 번 받아봤어요. 재료까진 아니더라고. 그냥 문구류는 좀 많이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샘플 같은 거. 아 맞아요. 샘플 같은 거. 새로 신제품 나오면 실험해보라고 그냥 많이 뿌려주시는 거 같아요. 그죠? 아닌가? 아닌가? 뿌린다고 하면 좀 그런가? 아무튼. 샘플. 샘플 맛. 들어오긴 하죠. 그거 써보고. 우리가. 아 이렇구나. 이렇게 써보고. 실험을 하는 거죠. 응. 하박넷에서 직원 구하고 있대요. 화방넷에서 직원 구하고 있대요 구인구직하고 있나봐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많이 오세요 정말 자유로운 해당 압니다 정말 자유로운 것 같아요 직원들도 다 젊어요 다 젊대요 그렇다고 그런 거 노리고 오시지 마세요 뭐 막 로맨스 이런 거 노노 니니 그냥 오세요 약간 그런 거 있었어요 하박넷이 사랑의 하박넷 별명이 있었어요 진짜요? 여기 들어오면은 옛날 잠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다 연애를 한다고 아 내에서 말고? 네 내에서 말고 여기 일한다고 직원들이 들어오면은 얼마 안 있다가 남자친구가 생기고 아 그렇대요 거기서 일해도 아 이거 나왔구나 센터랑 일하는 건 강사로 들어가시는 건가요? 어 강사? 강사로 뽑나요 선생님? 저요? 여기서 구인구직 강사 뽑는 거예요 지금? 강사는 모르겠고 디자인팀이랑 마케팅팀이랑 저기 배송팀 뽑고 있죠? 디자인팀 마케팅팀 배송팀 뽑고 있대요 관심 있으시면 뭐 오세요 도란도란 얘기해 봅시다 친해져요 우리 팀 진짜 분위기 좋은데 되게 좋으세요 진짜 다들 맨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맞아요 뭐 먹을지 항상 고민하시는 분들이 모여 계셔가지고 맞아요 뭐 먹을까 봐요 근데 먹는 거는 항상 로테이션 되는 거 같아요 아니 근데 회식할 땐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아 회식할 때요? 네 회식할 땐 맛있는 거 찾으러 가요 오 전략적이다 맛있는 걸 직접 발로 띄워서 찾으러 가신대요 어우 예쁘다 이거 색깔 아 그럼 우리 회사 장점이 있어 또 뭐요? 칼태야 칼태 맞아 칼태 칼태 몇 시에요? 7시요 7시에 한대요 퇴근 늦으면 7시 10분? 늦으면 7시 10분에 한대요 완전 괜찮은데? 완전 괜찮죠 이 정도면 오세요 오 야근이 없답니다 야근이 없어요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디자인팀은 뭐네요 디자인팀이요? 네 오 홈페이지도 디자인하고 홈페이지 디자인한대요 그리고 화방넷에 올라가는 컨텐츠들 화방넷에 올라가는 컨텐츠들 그거 디자인하고 또 상품 같은 거 관리하고 등록하고 이런 거 상품 관리 등록이라고 하신대요 영상 제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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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대요 아 너무 밀렸다 재료를 막 놓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대충 채색을 하고서 제가 전체적으로 손 따는 거 완성하면 어떤 느낌이 나올까 그거를 미리 좀 보여 드릴게요 혹시 여기 완성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좋다 좋다 그리고 여기 20색이라고요? 큰 게 20색에 블렌더랑 라이너도 들어있을 거예요 20색에 블렌더랑 아까 용액 있죠 이거 펜처럼 생긴 형태로 하나 더 있어요 그거랑 그리고 라이너라고 이제 선 따고 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서 그거 갖다가 라인 따셔도 될 거 같아요 저 그걸로 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라이너도 두 가지 타입이죠? 네 얇은 거랑 좀 중간 라이너도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얇은 거랑 중간 크기 사이즈가 있대요 그거는 이따가 라인 딸 때 한번 더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무슨 마카에요? 카멜레온 마카에요? 김민지 님 벌써 저희 직원이 된 듯한 하하 왜요? 설명을 계속 해 주고 계세요 하하 무슨 마카에요? 가격대 물어보셨는데 가격대 물어보셨는데 낮색은 6천원이고 기본톤 다섯색 세트는 만원대 그리고 다른 건 지금 40% 할인해서 2만원대입니다 판단 오랜만에 Corinne 브러쉬 마카는 어떻게 쓰나요? 말랑거리는 거 어떻게 쓰냐고요? 브러쉬 마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브러쉬 마카요? 이거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쓰는데 어떻게 쓴다고 말해드려야 되지? 그냥 쓰는 거 같아요. 죄송해요. 이게 한계인 거 같아요. 설명하는데. 그냥 쓰고 있습니다. 진짜 맛있다. 브러쉬 마카는 중간에 등장하는 게 있어요. 브러쉬 마카는 중간에 소금을 넣었고, 브러쉬 마카는 중간에 소금을 넣었고, 브러쉬 마카는 중간에 소금을 넣었고, 이렇게 많이 묘사를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되게 오랫동안 그린거 같아요. 밀도가 높아보여요. 아 밀도가 높아보여요? 약간 그 명암이 있어서 그런거일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 라인 한번 따 볼게요. 라이너 가지고 그 전에 뭐 좀 더 할 데가 없나? 할 데가 없나? 아니 그냥 할래요. 여기다가 아 그냥 할래요. 이거예요. 이게 라이너인데 6mm랑 4mm 두개가 있어요. 그래서 시범을 보여드리자면 두께. 이 정도 두께에다가 얘는 6mm. 얘가 더 두꺼운거. 좀 더 두꺼워요. 차이가 보이시나요? 그럼 제가 라인 한번 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라인 작업을 좀 붓펜 같은 걸로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펜으로 뜨는 것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좀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예쁘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인 딸때 중요한거 아시죠? 그거. 강약 조절하시는거. 너무 막 통일성 있는 선보다는 약간 굵기가 왔다갔다 하는게 좋아요. 어느 부분에선 좀 굵게 나와주고 어느 부분은 좀 얇게 나와주고 이런거. 손이 궁금하시네요. 아 또 나왔네요. 그 얘기가. 제가 손에 다한증이 있습니다. 다한증이 있어서 이게 번질까봐 혹시. 하는 마음에 이렇게 잡고 하는거에요. 되게 항상 영상 촬영 이런거 하면 사람들이 저 손 공손하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이유를 매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음번에 여기 앞에다가 저 다한증이라고 글을 써 놓으려구요. 미리. 그러면 좀 덜 물어보시지 않을까. 라인 작업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집중하게 되죠? 네. 집중하게 되고 뭔가 그냥 완성되어가는 느낌이 더 드니까. 좋은거 같아요.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떤 재료든 손에 익어야 할텐데 그 느낌을 알려면 연습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게 정답입니다. 연습밖에 없어요. 선생님 이거 한번 써보실래요? 그게 뭐죠? 어? 붓펜이에요? 워터 브러쉬에요. 아 진짜요? 저 한번 써봤어. 여기 한번 써보세요. 워터 브러쉬래요. 오! 와! 신기! 오 워터 브러쉬래요. 이거 되게 신기해요. 근데 뭔가 캘리그라피 할 때 좋겠다. 네 맞아요. 저는 캘리그라피 배운 적이 없지만 한번 시범으로 보여드릴게요. 약간 느낌은 이래요. 근데 이게 아 누르면 잉크가 더 나오는 그런 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게 그랬구나. 제가 눌러서 해볼게요. 어 잉크가 내려오고 있어요. 보이세요? 그래서. 아 오케이 오케이. 잘 나온다 이제. 이거 보세요. 어때요? 괜찮아요? 오 되게 재밌네요. 이거 갖고 싶어요. 되게 재밌어요. 다 갖고 싶대. 오 느낌 좋아요. 오 사랑합니다. 너무 좋네요. 오 진짜 너무 좋다. 감동. 저 팬 솔직히 좀 답답했거든요. 오 너무 좋다. 아 각소. 어 필드 나갔다. 오 오 pis 나갔다. 오 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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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좋다. 기분 좋게 지금 라인 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정수리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까? 제가 가끔 집중할 때마다 몸을 앞으로 숙이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그냥 다행이네요. 어우 진짜 너무 좋다. 변태인가? 왜 이런 게 좋지? 느낌 좋죠? 네. 혹시 물 위에다가 막 올리면 번지나요? 왜 라이너 같은 건 안 번지는데 얘는 번지나 궁금하네. 안 해봤어요. 잘 모르겠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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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말이 없어진다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지금 집중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 집중하느라 말이 없어졌어요. 지금 조은아님께서 정윤쌤 방송 재미있게요. 이제 막 들어오셔가지고 뭐 재미있으시냐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얇은 표현이 진짜 너무 좋다. 붓이 조절하기가 되게 쉬워요. 아 그래요? 네. 진짜 감사해요. 꽃도 라인 따주세요. 네. 따야죠. 지금 15분 남았어요. 아 15분 이렇게. 아마 계속 하다가 방송이 끊길지도 몰라요. 저걸로 꺼질지도 모르니까. 그럽시다. 그 안에 이건 따야겠군요. 이 라인 따위가 더 선명해지고 있어. 네. 그게 라인의 마법이죠. 라인 딸때가 제일 좋아요. 라인 딸때가 제일 좋아요. 흐하하하. 으흐하. 으흐하하. 너무 조용해서 에어컨 소리밖에 안 나. 죄송해요. 제가 집중을 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먼저 꺼내고 있을까요? 샘이라도 좀 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어컨 소리만 들려요, 진짜. 와, 가까이서 보니까. 엄청난데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아리가또. 이거 한번 확대시켜줘 볼까요? 확대가 될까요? 네. 확대가 하면 소리가 좀 끊길지도 있지만 한번 봐야 돼. 이게 펜이 진짜 굵기가 엄청나게 굵기도 나오고 엄청나게 얇기도 나와가지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거 펜은 어디 거죠? 그거야? 잠시만요. 기습 질문을 해가지고 지금 알아보러 나가셨습니다. 옆에 있던 샘은. 이건 너무 좋네요. 세트로 같이 팔았으면 넘나 좋겠다. 근데 아직 그런 이벤트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색깔도 있어요? 네. 없나? 대박이에요. 색깔도 있어요. 쿠리타케. 쿠리타케래요. 되게 좋은데요? 쿠리타케 브랜드 되게 유명해요. 제가 캘리그라피 하시는 분들한테. 아 진짜? 하나도 몰랐어요. 저도 캘리그라피 이런 걸 배워야겠어요. 근데 그거 배워서 정말 유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글씨 예쁘게 쓰는 거에 관심은 있긴 있었는데 왜 안 배우고 다녔지? 좀 게을렀나봐요. 이제 제가 10串 데 Для가가 옮겨서ft으로 엔터키에서 엔터키에서 엔터키는 것 같네요. 저희가 다시 한번 가지고 엔터키는 것 같아요. 암터키는 보다 좀 더 좋은데 테이프로 엔터키는 것 같아요. 잘미암터를 쓰게 하시겠어요. 그럼 유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2은 다른 탭키는 카페가 Hera호 пот올게요. 그리고 아직까지 흔들어영니다. 저거는 이 시기를 많이 asking. 제가 이번엔 볶음이 다 망치지 않습니다. 많이 볶음이 잘蹴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예정한 친구들을 엔터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 번에 라인을 잘 따신대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집중해서 그리고 있기 때문에 라인을 잘 따실 수 밖에 없어 지금 재미 들려가지고 솔직히 색칠 때는 재밌는 거 모르고 막 그냥 말하면서 하지 이랬는데 뭔가 욕심이 생기네요 잘하고 싶은 욕심이 가까이서 보이세요? 근데 많이 끊길 것 같아 진동이 울리니까 갑자기 배가 고프네 내 배에서 같이 나는 소리 같아 진동이 울리니까 내 배에서 같이 나는 소리 같아 우와 깔끔해요 우와 감사해요 근데 이거 너무 좋다 진짜 넘나 좋은 거 타투도 하나 더 좋겠다 지그 라고 치면 나와요 하반기에서 지그? 네 지그 라고 치면 나온대요 저는 이거 라인을 딸 때는 항상 뭔가 쾌감이 있어요 아 진짜 깔끔하게 정밀되는 거 맞아 맞아 빗어나가는 것도 사라지고 막 맞아 맞아 저는 항상 마무리를 중요시 하기 때문에 과정에서는 좀 실수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그냥 대충 해가지고 너무 네 이걸 이제 따라 라인을 따물었어 그런 실수들이 마치 안 했던 것처럼 그게 너무 좋아요 그게 너무 좋아요 제 핸드폰이 후졌나봐요 제가 댓글 여러분들 거 보면서 막 하려고 제 걸로도 지금 입장을 해가지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화면이 멈췄어요 계속 안 넘어가요 kilogram 주세요 와 깔끔해요 진짜 예뻐요 노혜리님 감사합니다 진짜 이쁘다고 해주시다니 진짜 예쁘다고 해주시다니 패об걸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까요? 몇 분 남았죠? 시간이 아예 다 됐나요? 그러면 오늘 사용한 재료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사용한 재료는 카멜레온 마카를 사용했고요 이런 식으로 5가지 묶음으로 한 10가지 세트가 있고요 그리고 20가지 색도 이렇게 있어요 지금은 색이 제가 막 꺼냈어가지고 빵꾸가 많이 났는데 20가지 색상에는 블렌딩 시켜줄 수 있는 마카와 그리고 라인을 딸 수 있는 라이너 마카가 들어있습니다 라이너 마카 이렇게 두 가지 굵기로 들어있고요 그 블렌딩 용액을 이용해서 일반 마카는 다르게 그라데이션을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한 가지 가지고도 다양한 톤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일러스트 할 때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타초 도안이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그릴 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지금까지 정윤쌤과 함께 같은 시간을 가져봤고요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본은 다음에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until the day 이상ellt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에 이 삼естно 제가 사용하는 테리 104 감사합니다.